고스모스 악기의 시간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그 잔혹한 기억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은 청년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으로부터의 외로운 상경과 황홀한 선율과의 운명적 존 악기 하나 다룰 줄 몰랐지만 청년은 이 아름다운 선율과 평생 같이 할 것을 다짐합니다 1972년 1월 고작 내평 남짓한 공간에서의 작은 출발 하지만 의지와 집년만큼은 작지 않았습니다 I can do 청년의 개업 인삿말은 당당한 포부로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해냈다로 당당히 바꾸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나라의 악기 시장을 마침내 코스모스 악기로 일궈낸 50년의 악기 외길 좋은 악기에서 좋은 음악이 나온다라는 청년의 신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악기라는 이름 앞에는 국내 1위는 물론 세계 유명 악기 제조 판매사 46위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신용과 정직으로 이어온 50년 역사의 코스모스 악기는 전 세계 100여개 유명 악기 회사로부터 12,000여종 악기와 부품을 직수입하여 공급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생활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코스모스 악기는 서초동 악기 거리의 본사를 중심으로 낙원 악기 상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을 아우르는 문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악 또한 원하는 악기를 원하는 때에 정확하고 순속하게 만날 수 있도록 천안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모스 악기이지만 이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결함이라도 있으면 모두 책임지겠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리페어 센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악기의 첫 만남부터 함께하는 모든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선을 코스모스 악기는 악기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코스모스 악기는 세상과 음악을 아름답게 이어가겠다는 50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코스모스 아트홀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전당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연과 클리닉, 세미나 그리고 미래의 마에스트로를 꿈꾸는 젊은 뮤지션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더 나아가 인류 아티스트들에게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지원함으로써 이 나라 뮤지션들과 함께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해 나갑니다 더 좋은 악기로 더 좋은 음악을 음악을 통해 만들어가는 최고의 순간들 코스모스 악기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제까지 그러했듯 끝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신용과 정직으로 이어온 50년 역사 당신과 음악을 잊다 코스모스 악기 도착합니다 네